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새끼들아. 서버린. 왜 그랬어? 야! 왜 신난 걸 만들었냐고! 뭐하는 거야! 개새끼야 너는 똑같아! 이딴 거 왜 퍼트렸는데! 티켓 같은 거 왜 팔아서 이 시각을 만드는데! 니가 산 거잖아. 다 ***0. 다 ***0. 다 ***0. 다 ***0. 피해가 벌인 일이. 어떻게 되는지도. 시들끼리 시시덕거릴 동안. 내 기분은 어땠는지. 다 듣고 있었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